다닥다닥 양계장 같은 콘도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짓자마자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이제 다 부숴내야 됩니다. 지을 때는 건설업체 먹여살렸고 이제 부숴내려니까 철거업체들 먹여살릴 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에어레스트시티 곶자왈빌리지입니다. 이름이 거창합니다. 요즘 짓는 새아파트들 이름이 엄청나게 깁니다. 보통 16자 넘어가죠. 왜 이렇게 길게 짓느냐 하면 시월드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나 시댁사람들 집에 찾아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길게 지어서 복잡하게 합니다. 닭장같이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놔가지고 아 이것도 제주 헬스케어타운처럼 중국 왕서방들이 싸질러 놓고 간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이나머니가 들어간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자본인 바자야그룹이 JDC하고 합작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 오션뷰 경치가 완전히 끝내줍니다. 저 서귀포 남쪽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자리 명당터인데 저렇게 폐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에어레스트시티 이건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만 해도 22만평, 5성급 최고급 호텔, 콘도, 쇼핑몰, 의료센터, 카지노 이런게 들었을 예정이었습니다. 여기도 정선처럼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생긴다면 아마 도박 중독자들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엄청나게 올 겁니다. 에어레스트시티 전체 사업비가 2조 5천억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가지고 아이고 닭대가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닭이 머리가 나쁩니다. 밤에 양계장 근처에 한번 가보시면은 양계장에 불을 환하게 켜놨습니다. 닭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불을 환히 켜놓으면 대낮인 줄 알고 잠도 안자고 먹이를 계속 먹고 살을 찌우고 또 알을 낳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진행했던 1단계 사업이 여기에다가 콘도 147개동을 짓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초고층 호텔도 짓고 카지노도 들어오고 복합휴양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물 건너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된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국인도 안오고 중국사람도 거의 제주도를 찾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 이제 필요가 없는거죠. 여기 콘도를 지은 건설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건설입니다. 공사비만 해도 14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이게 완전히 불법 건축물이 되가지고 곧 철거를 해야됩니다. 우리나라 토건 세력들 짓고 부수고 하는거 참 좋아합니다. 단지 우리 세금이 깨질 뿐이지 그네들은 짓는다고 돈 벌고 부순다고 또 돈 법니다. 제주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드론이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제주도 한바퀴 쭉 돌아보시면 이런 폐건물 단지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9년 전에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제주경관 완전히 망치고 있죠. 이런 폐건물 단지 관광자원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세금가지고 뻘찌거리 하다가 이렇게 폭망한다 그런 체험현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JDC가 해먹은 곳입니다. JDC,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항상 얘들이 문제입니다. 얘들이 제주도 전역에 사고를 쳐놨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 JDC가 이 땅을 사야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토지주들한테 허락을 받고 매입을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가지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 허가의 증거 자체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전히 무효다. 그러니까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완전히 소송해서 이긴 겁니다. JDC 직원들도 정말 무능합니다. 이런 큰 사업 벌이는데 법률적인 문제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유원지로 지정된 땅에는 숙박시설을 못 짓는답니다. 그런데 JDC, 제주도가 이걸 다 허가를 해줬죠. 유원지는 스포츠, 오락시설, 공원 같은 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허가된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예약을 해야 그것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유원지 지정에 대한 취재하고 안맞는다, 숙박시설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JDC는 제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관입니다. JDC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별도 지자체죠. 이렇게 사업이 사단이 나니까 JDC하고 제주도가 서로 니탓이다 하면서 핑퐁을 칩니다. 말레이시아 자본은 여기 토지를 JDC에 다 넘기고 손해배상금으로 1250억 받아가지고 제주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인허가 내주는 그 공무원들, 야 외국 사람이 봤을 때 한심하겠죠? 어찌 저 멍청한 게 저거 나라 법도 모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사단이 낫나 생각할 겁니다. 제주도는 겨울철이나 봄철이 바람이 저렇게 심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태풍급입니다. 사람이 밀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허고헛날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다 보니까 유리도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에 모든 건축 인허가 이런거는 다 무효화되고 저렇게 흉물스러운 불법 건축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또 소송을 제기를 냈습니다. 자기 땅인데 여기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놨으니까 이거 다 철거를 하고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주세요 했는데 그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성소를 해서 이 집도 철거가 된 데가 몇 해가 있답니다. 바닷가로 내려와 보니까 환해장성 해가지고 옛날에 제주 사람들이 외국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해안가에다가 산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산성 바로 위쪽에다가 저렇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산성은 잡초에 막 덮여있지만은 그래도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바로 뒤에다가 개인이 전원주택 짓겠습니다 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면은 허가 내주겠습니까?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일수록 문화재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JDC, 토근세력, 무능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JDC 직원들은 나사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사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도 안하고 초과 근무 수당만 받아 챙겨가고 또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일부러 돌아다니고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JDC, 토근세력, 무능한 공무원들이 특히 저는 지금 제주를 완전히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